2024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선발합니다.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에게 부여하는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혁신과 경제, 문화, 나눔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북도와 시군 방문을 통해 가능한데, 시상은 오는 10월 제44회 도민의 날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시군 방문을 통해 방문을 통해 방문을 통해 방문을 통해